애플워치는 단순히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드디어 애플워치의 신변도 기능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이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국내에선 의료법 때문에 이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번 업데이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os 14.2 그리고 워치OS 7.1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업데이트를 해서 경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애플워치 시리즈4부터 심전도 기능이 적용이 되었거든요 시리즈5, 시리즈6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워치 SE는 사용이 안 되니까 이번에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플페이 애플TV 몇 개 안 남았네요 다 들어오면 더 매력적으로 아이폰 애플워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심전도 기능이 왜 의미가 있냐 우리의 심혈관 심장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나이가 어린 사람 건강한 사람은 사실상 이런 걸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고령화가 되다 보면은 심혈관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이 심장의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질환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마비 같은 경우도 이걸 통해서 심장마비가 있는 걸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이상 질환들이 나왔다면은 그런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질환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통해서 생명을 구한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애플워치는 단순히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건강 파트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래요 애플워치 그냥 애플이니까 비싼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일반적인 스마트워치와 다를 게 뭐 있어 3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냥 스마트 밴드 사용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애플워치는 단순히 그런 기능을 벗어나서 건강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워치는 넘어진 감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곧 겨울이기 때문에 빈판기 내서 낙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플워치가 여기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바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사고를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전도 기능은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전도 기능으로 제가 어저께 측정을 해봤는데 제가 자전거를 오래 탔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일정하게 지났거든요 측정을 했는데 고신박이라고 알려주면서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부정맥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정상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불규칙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때 가면 정상이에요 그럼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플워치는 계속 여기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 기록지를 가져가면은 이 심장에 대한 문제를 더 빠르게 의사 선생님이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망가졌을 때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애플워치는 항상 착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정맥에 대한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또 결과지를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pdf로 다운을 받아 가지고 선생님께 보여주면은 아 이런 심장에 문제가 있었군요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원격 의료에 이런 기능들이 활용이 될 수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의료에 대한 다양한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는 원격 의료도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잖아요 그때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큰 건강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애플워치에서 ECG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다 업데이트 하셨으면요 건강 앱으로 들어가세요 건강 앱에 들어가시면 검색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심전도 기능을 활성화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활성화되지 않으신 분은 이 밑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불규칙한 박동 알림 있죠 이건 제가 아직 활성화하지 않았는데 선택해 들어가면은 여기서 알림 설정을 선택해서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파악해서 알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생년월일과 심방세동이라는 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능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야 할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애플워치는 심장마비를 감지할 수 없다 그리고 애플워치가 지속적으로 심방세동을 확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알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사와 상의하라고 그러니까 애플워치에 너무 의존해서 나 건강에 이렇게 파악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의사선생님을 찾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사와 상의 없이 복용 중인 약을 변경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의사선생님한테 확실히 물어보고 결정을 하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림 켜기를 해서 이제 심방세동에 대해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전도기는 독리듬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측정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게 돼요 지금 보시면은 심박수 120초가라고 나오죠 제가 어저께 자전거를 좀 오래 탔거든요 그랬더니 심박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심박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경고창을 주게 되었습니다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사용자의 심박수가 120bpm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심전도로는 심방세동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이 결과를 얻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의사상의 그러니까 이상진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심전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의사제출용 pdf로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 상태를 의사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어떤지 명확한 진단을 받으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저심박수 및 고심박수 지금 고심박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심박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분명은 뭐냐면은 이렇게 밴드를 좀 헐겁게 찾거나 아니면은 이 측정을 할 때는 좀 불안한 상황에서는 측정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불분명하게 데이터가 뽑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신전도를 측정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를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심전도 앱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선택하면은 하트 모양의 심전도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디지털 크라운에 된체를 유지하십시오 되어 있죠 결과 값이 나왔습니다 독립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증상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증상 추가를 누르면은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록을 해서 의사 선생님께 그 데이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플워치에 활성화된 신전도 기능을 확인해 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라면 꼭 착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애플워치가 더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